태양의 신 아폴로는 다푸네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. 안녕 다푸나 겁나 잘생기고 하프도 잘 켜고 능력도 좋은데 우리 잘해보지 않을래? 제가 햇빛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 꽃이야 너를 닮은 제가 꽃 알러지가 있어서 이거 완전 큰 보석 이거 가져 그리고 이제 나랑 사귀자 모르겠다 도망가자 안돼 가지마 저 양반이 미쳤나 왜 자꾸 날아와나? 제발 저를 숨겨주세요 안돼 다푸네 안돼 밥 잘 들리는거 같아요 같이 찍고있어요 도망가자 different types of dolls 도망가는 중 도망가는 중 도망가는 중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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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? 식무기를 기념해서 나무 많이 심으세요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직 못봐도 못봐랬네